이 여기를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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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에너지가 장난 아니다 코로나가 약간 약속할 지경이네요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시는데 이렇게 늦게 오다니 빨리 왔었어야 됐어 화이팅 지금 벌써 완전 우리 기다리고 있어 지금 빨리 나 떨리는데 뭔가 갈까요 가면 떨릴까? 재밌을 거 같아요 준비할 때는 저희가 솔로곡도 있었고 해서 준비 기간이 짧아서 좀 많이 걱정 많이 되고 떨렸는데 여기 와버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즐겨야죠 너무 재밌게 해주실 거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도 같이 즐기고다 가면은 될 거 같아요 난미분들이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여기가 제가 생각한 난미에서의 에너지보다 더 세가지고 지금 난미분들은 어떨까? 그렇게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무슨 느낌이라고 그래야지 뭔가 감동받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최대한 이렇게 릴렉스하고 또 이게 또 텐션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텐션이 높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프로답게 절제하면서 쫙 딱 우리에 걸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멋있었다 이제는 저희가 무대 위에 스탠바이 하러 가기 거의 3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석훈 오늘 좋은 일 있지 않나요? 오늘 해피밀 데이 오늘 해피밀 데이 그래서 라이온 분들께서 해피 버스데이 밤 머리띠도 쓰시고 너무 좋았어요 생일날에 라이온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생일에 또 이렇게 많은 라이온 분들에게 축하받은 게 얼마나 힘도 많고 의무하는 거 모든 에너지를 라이온 분들이 다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어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공감하고 오늘 첫 시작이니까 저희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에도 아 올리안 오브 무대 정말 잘한다 다음에도 또 보러 가자 이 반응이 나와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목표 미국 대수 미국에서는 ESFJ가 되죠 지금 ISFJ인데 지금 벌써 E에 약간 낌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메리칸 라이온의 텐션이 와우 so unbelievable 제 텐션도 못 맞춘는데 감탄 가진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나이니가 텐션이 되게 높다 생각했는데 와 물론 나이니도 높지만 아메리칸 라이온의 텐션이 MBTI EEEE입니다 진짜 거의 E에 제거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움이니까 올려놓고 그 텐션에 지지 않죠 저 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희는 지면 안 되죠 저희는 승규혁이 워낙 센 그룹이기 때문에 그 텐션을 저희가 한번 잡아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 분들과 같이 함께 즐기겠습니다 You together Let's go Yeah Together Let's go 실전이에요 실전 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 맞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초쿤이니까 더 맛있게 하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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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 들리니까 갑자기 갑자기 더 떨린다 너무 안 떨리는 사람처럼 여기 있나? 근데 떨려요 그 생각도 났어요 야외에서 하면 또 아 그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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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난데? 하하 진짜 염청하다 하하 하하 진전 맛보기 진전 맛보기 됐다 이제 여기 가야 된다 하하 하하 1 2 3 제발 가자 유자진 레츠고 Let's go First Performanc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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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